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격야독. 주격야독. 기능사독. 주격야독. 기사독. 주격야독. 기능장독. 주격야독. 기술사독. 주격야독. 자격증, 주격야독으로 끝내자. 아, 아껴. 이게 뭐라고? 아껴. 자, 그 다음에 93번 보도록 할게요. a가 분해되는 정룡회분식 반응기에서 a의 처음 농도가 3mL고 8분 후에 2mL로 되었대요. 자, 속도상수 k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93번이죠. 마이너스 ra. 반응속도죠. 지금 반응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dca dt.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를 얼마로 줬냐면 1플러스 ca분의 kca. 자, 요렇게 줬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어, 마이너스 dca. 그죠? 가 되겠고 k 냅두고 일로 옮길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ca분의 1 플러스 ca. 그 다음에 dca는 마이너스 k dt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적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kt가 돼요. 얘는. 얘는 ca분의 1 플러스 1 dca가 되죠. 풀어주셔야 돼요. 적분할 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ca0부터 ca까지 적분을 하는 거니까. 얘는 0부터 t까지 적분을 하는 거고. 자, 얘는 어떻게 된다? ln. ca분의 dca는 어떻게 돼요? ln, ca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ca0부터 ca까지 이렇게 되겠고. 요거는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ca가 되죠. ca가 되니까 빼기 ca0가 되죠. 요거는. 이해되시나요? 요게 바로 마이너스 k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 농도가 얼마라 그랬냐면 4몰이라 그랬고요. 나중 농도가 2몰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4분의 2 플러스 얘가 2고 얘가 4가 되죠. 여기서 마이너스 kt인데 지금 보시면 몇 분? 8분 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농도 변했잖아요. 4몰짜리가 2몰로 변했잖아요. 그 때 걸린 시간이 8분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k를 구해보시면 k가 얼마가 나오냐면 0.34가 나온답니다. 0.34.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다 2차다 이게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주어져도 얘를 우리가 변수 분리해서 이렇게 적분을 통해서 식을 세울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죠? 얘는 lnca가 되고 ca0분의 ca가 되는 거고 얘는 ca, ca0분의 c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lnca 빼기 lnca0가 되는 거고 얘는 ca 빼기 ca0가 되는 거예요. 요게 lnca0분의 ca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자, 됐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94번이죠. 다음과 같은 연속 반응에서 a와 r의 반응 속도가 각각 이렇게 생겼대요. 자, 그랬을 때 회분식 반응기에서 ca0분의 cr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두 가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연속 반응이기 때문에 a가 r로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r이 또 s로 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금 어렵죠. 마이너스 ra는 마이너스 dca dt죠. 얘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요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k1ca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ca분의 dca는 k1dt죠. 인테그랄, 인테그랄 하면 어떻게 된다? lnca0분의 ca는 k1t가 되죠. 마이너스 어디갔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고로, 여기 2이죠. 2. 2에 이거잖아요. 그러면 ca는 ca0, 2에 마이너스 k1t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ca0분의 ca가, 자, 여기가 밑이 2에요. 그죠? 2에 마이너스 k1t니까 ca0는 ca0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될 거라고요. 자, 이거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박스를 하나 쳐놓고 또 하나의 식이 있어요. 무슨 식이 있냐면 이번에는 r 있죠. r이 생성이 되는데 dt분의 dcr을 어떻게 줬냐면 어떻게 줬어요? k1, ca, 그죠? a 빼기 k2로 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dt분의 dcr은 k1, ca가 어떻게 돼요? 요거죠? ca0, 2에 마이너스 k1t, 마이너스 k2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dcr은 요거 t죠? k1, ca0, 2에 마이너스 k1t, 마이너스 k2 dt. 자, 여기까지 이해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r은, 그죠? cr은 자,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k1이 분모로 들어가죠. 마이너스 k1이 분모로 들어가면 k1, k1 지워지고 마이너스 남고 ca0, 2에 마이너스 k1t 적분한 거예요. 그 다음, 빼기 k2, 0에서 t까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t가 들어가면 그냥 cr은, 헷갈리니까 제가 다른 색깔로 쓸게요. cr은, 그죠? 마이너스 ca0, 2에 마이너스 k1t, 빼기 0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0이 들어가면 1이 돼요. 1이 들어가니까 빼기 마이너스 ca0, 이렇게 되죠. 빼기,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 k2예요, 그죠? 아, 이거 이거 안 했다. k2t. 요걸 적분하면 k2t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k2t가 되겠고, 여기 0대로 하면 없어지니까 걔는 없어진 거고. 자, k2는 상수기 때문에 우리가 tdt로 적분을 하면 k2t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다 됐네요. 고로, 요거는, 아이고, 쓸데가 없네. 고로, cr은, 마이너스 ca0, 2에 마이너스 k1t, 그죠? 플러스 ca0, 마이너스 k2t가 되는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cr을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봤다? ca0분의 cr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ca0 나눠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ca0 나눠주면 없어지죠. ca0 나눠주면 1 되죠. 여기는 ca0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답이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왔어요. 자, 이런 식을 골라주시면 돼요. 걔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2번 문제에 나온 거 보면 일반적이지 않게 우리가 적분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그죠? 사실 이 정도 적분은 고등학교 때 배운 적분이라 어렵지는 않게 하시겠지만, 연습을 혹시 까먹으신 분들은 좀 연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5번에 자동총매 반응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우리가 자동총매 반응의 특징이 뭐예요? 전환율에 따라서 반응기를 선택해야 돼요. 기억나시나요? 자동총매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성물이 조금 생겨야, 생성물이 조금 있어야, 개가 반응물로서 작용을 하는 애잖아요. 자,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게 자동총매 반응이에요. 얘는 이렇게 합시다, 그냥. 전환율을 보면 반응속도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전환율이 낮을 때는, 전환율이 낮을 때 예를 들면, 여기라고 합시다, 전환율이. 자, 이게 뭐예요? CSTR의 면적이에요. 그런데, 전환율이 요기일 때, PFR은 얼만큼이에요?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때요? 전환율이 낮을 때는, 낮을 때는 CSTR이 더, 면적이 작정 더 좋아요. 이걸 써주면 돼요. 자, 어정쩡할 때, 중간일 때. 중간일 때 한 이쯤이라고 합시다. 자, CSTR은 이만큼이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PFR은, PFR은 요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나 요거나 별로 차이가, 그림을 좀 짱구로 그려서 그렇지. 요렇게 합시다. 요렇게 하면은, 요 면적이나 요 면적이나 거의 같죠? 그렇기 때문에 전환율이 중간일 때는, CSTR이나 PFR이나 상관없어요. 뭘 써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전환율이 완전 커. 되게 커. 얘는 작을 때. 작을 때. 자, 전환율이 완전 커. 이럴 때는요. PFR은 요 면적이잖아요. 그런데, CSTR은 이면적이에요. 훨씬 크죠? 그러니까 전환율이 클 때는, 뭘 써줘야 된다? PFR을 써줘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전환율에 따라서, 어떠한 반응기를 써줘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전환율이 작을 때는, 관형 흐름 반응기가 유리한 게 아니라, CSTR이죠. 1번 틀렸고요. 2번, 전환율이 작을 때는, CSTR, 혼합 흐름 반응기가 유리하다. 2번이 맞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 보시면, 96번에, 반응 속도 상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닌 것은, 우리가 반응 속도 상수 어떻게 해줘요? LNK는, 그죠? LN, A, E, A, R, T, 이 식을 써줘요. 그러면 여기서,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활성화 에너지가 돼요. 그리고 온도, 그 다음에 기체 상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반응 속도 상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닌 것은, 반응물의 몰수, 온도, 활성화 에너지, 첨가된 촉매. 자, 촉매는 뭐예요? 반응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애죠? 우리가 정촉매를 넣어주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부촉매를 넣어주면 느려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온도도 맞고, 에너지도 맞아요. 온도도 맞고, 에너지도 맞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97번에 보시면, 비가역 1차 액상 반응이, 플러그룸 반응에서, 전환율이 50%로 반응을 한대요. 동일한 조건에서 반응의 크기가 두 배로 되면, 전환율은 몇 퍼센트인가? 지금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지금 1차래요. PFR.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50% 전환율이니까, 이거는 K타우가 없어요. 지금 그랬더니, 요거를 계산해보면, K타우의 곱이 나오죠. 얼마가 나오냐면, 요게, K타우가, K타우가 0.693이 나온답니다. 그럼 다 됐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반응의 크기가 두 배가 됐답니다. 그러면, 그때 전환율은, 1-XA는, 2K타우가 되죠. 그러니까, 2 곱하기 0.693이 돼요. 여기서, XA를 구해주시면, XA가 얼마가 나오냐면, 0.75가 나온대요. 7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1.39가 나오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9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분식 반응기에서, A의 분해 반응을, 50도시 등온하에서 진행시켜서 얻은 CA와, 반응 시간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났대요. 자, 접선의 기울기로 이렇게 줬네요. 몰수에 따라서, 그랬을 때 반응 속도식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CA가 농도가 1 몰퍼 리터였을 때,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뭐예요? 이거죠. 그죠? 요건 뭐, 부호는 있으나 마나,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접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얼마로 나와 있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아예 마이너스로 줬으니까, 얘를 그러면, 마이너스, 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RA는, 마이너스 DCA, DT, K, CA의 N승이라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0.5랍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지금 모르죠? 농도가, 농도가 지금 얼마냐면, 1 몰일 때예요. 농도가 1 몰일 때니까, K, 농도가 1, 그죠? 1의 N승이래요. 근데 요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0.5랍니다. 이번에 두 번째 거, 이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는 보시면, 이 농도의, 이 농도 구배 있죠? 이 농도 구배 값이 0.5니까, K는 여기서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요. 무시해버리면 돼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0.5가 들어가면 되겠고, N은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죠? 두 번째 거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앞에 0.5가 일단은 들어가야 되니까, 0.5가 들어가고, 이번에는 농도가 얼마예요? 2예요. 그죠? 이게 얼마로 나왔대요? 2 몰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 2로 나왔대요. 마이너스 2로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N승이 얼마면 될까요? N승이, 2면 되죠. 그죠? 2면 돼요. 그럼 여기도 이어도 상관없는 거죠. 세 번째 거를 보시면, 3 몰이에요. 3 몰에 2승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얼마 나와요?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5가 나온대요. 그러면 어때요? 맞죠? 네 번째 거 보시면, 마이너스 0.5 곱하기, 4에 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 나온답니다. 그럼 어때요? 이 농도 구배값이, 딱딱딱 떨어지려면,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DCADT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0.5 CA의 제곱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유출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에 맞게끔 숫자를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 여기서 1에 N승이라도 모여도 상관없으니까, 앞에 0.5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0.5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게 바로 KCA의 N승이란 얘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KCA의 제곱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이 값이. KCA의 제곱,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다음 9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번에 보시면, 이것도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여러 번, 되게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A가, R로도 가고요. E, S로도 가요. 그죠? 50분 후에 A가 90%가 반응이 됐을 때, 생성물의 B가 9.1mol, R, 그 다음에 얘가, S가 1mol, S가 된대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속도 상수를 구하여라. 자, K2를 구하래요. K2. 요거를 구하래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병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이런 애들은 RA는 마이너스 DCADT는요. K값이 어떻게 돼요? 요거와 요거를 더해주시면 돼요. K1 플러스 K2 CA의 N승 이러는데 CA 여기까지만 쓰면 되겠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속도 상수가 그냥 같다라고 합시다. 같으면 S가 1mol이 생기면 R은 얼마 생겨야 돼요? 0.5mol이 생겨야 돼요. 이해되시죠? 요게 같다면 이렇게 생기는 게 맞는데 지금 얘 1mol이 생길 때 원래 0.5mol이 생겨야 되는데 9.1mol이 생겼다는 것은 얘에 비해서 얘가 월등히 크다는 얘기죠. 그죠? 얼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0.5mol이 생겨야 되는데 9.1mol이 생겼으면 지금 K1은 K2보다 자그마치 1대 1로 해도 2배가 더 커야 되죠. 만약에 얘 1mol이 생겼는데 얘도 1mol이 생겼다. 그죠? 그러면 1대 1이어야 되는데 얘 1mol이 생길 때 9.1mol이 또 생겨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반밖에 안 생기잖아요. 반밖에 근데 반밖에 안 생겨야 되는데 9.1mol이 생겼다는 얘기는 속도 상수가 18.2mol이 8.2mol이 8.2mol이 생겨야 되는 얘기예요.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시나요? 원래는 요게 한 개 생기면 요게 반밖에 안 생기잖아요. 그죠? 반밖에 안 생기는데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얘가 2mol이 생기면 얘가 1mol이 생겨요. 그럼 얘가 2mol이 생기면 얘가 18.2mol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 2mol 생기면 얘 1mol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얘 2mol이 생기는 동안에 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18.2mol이 만큼이 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18.2mol이 그래서 무려 얘 1mol 생기는 동안에 얘가 9.1mol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반밖에 안 생겨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18.2k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dcadt가 k1이 18.2k2 플러스 k2ca가 되잖아요. 그러면 ca분의 dca는 마이너스 19.2k2 dt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원래대로 하면 이게 뭐냐면 l은 ca분의 ca 0분의 ca가 되겠고 마이너스 19.2k2t가 돼요. 이게 바로 1-xa는 마이너스 19.2k 맞죠? 19.2k2t가 되겠죠. 자, 여기서 xa 전환율을 얼마로 주었냐면 90%로 주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0.9가 들어가고 그 때 걸린 시간이 얼마로 주어졌냐면 50분으로 주어졌어요. 고로 1-0.9는 마이너스 19.2k2 곱하기 50 이렇게 되죠. 여기서 k2를 구하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0.0024만큼이 나왔어요. 그러면 k1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18.2배라고 했죠. 18.2배. 18.2 곱하기 0.0024 해주니까 k1이 얼마가 나왔냐면 0.044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죠? 그래서 k2를 물어봤으니까 이거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1몰 s가 생성이 될 때 얘가 9.1몰 r이 생성이 된다 그랬는데 왜 k1이 9.1배가 아니라 18.2배냐 이거를 되게 헷갈려 하세요. 왜 그래요? 만약에 a가 r로 가고 s로 가고 이렇게 1대1 반응이라면 k1은 k2보다 9.1배 크면 돼요. 그죠? 그런데 얘는 r은 s보다 반 밖에 안 생겨요. 원래 얘가 똑같다면 반 밖에 안 생겨요. 그죠? 반 밖에 안 생겨야 되는데 9.1배가 생겼다는 얘기는 18.2배만큼이 컸기 때문에 반이 생겨서 9.1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여러 번 나왔던 문제예요. 자, 마지막으로 100번. 회분식 반응기에서 연속 반응이 일어났대요. r의 농도값 최대값은 자, 어떻게 된다? ca의 0 crmax 이거는 좀 외워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k2분의 k1의 지수 k2 빼기 k1분의 k2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있냐면 농도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ca0가 얼마로 나왔어요? ca0가 5로 나왔죠. 5mol per litre 그죠? k2는 얼마로 나왔냐면 k2, 3 k1은 1.5로 나왔어요. 이렇게 되죠. 이거를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면 1.25mol per litre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8년도 4회 기출문제 반응공학을 모두 마쳤고요. 전반적으로 계산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시간이 좀 부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막 어려운 건 없었고 그냥 일반적으로 타우가 부피가 몇 배 증가하면 그만큼 공간신간도 증가한다는 문제가 여러 문제가 출제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